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을 보금으로써 보금 이 보금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보금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님 보금의 핵심도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테보금은 마태가 기록해서 전해준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보금서를 보면 여러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토인들은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천국 시민들은 또 그리토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보금서대로 살면 돼요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천국 시민의 삶의 방향은 뭐냐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방향성 또 우리의 가치관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킹덤 멘탈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시민의 의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금서는 텍스트북이다 교과서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 보금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보금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태보금부터 쭉 보면 수없이 말씀해요 우리 삶의 교과서입니다 그대로 살면 돼요 오늘 본론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도 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경건한 자고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장 많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외식자라고 책망하세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론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낱낱이 지적하세요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반면교사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거든요 만일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책망을 받게 되겠죠 거기 보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종교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인데 그 내부를 쳐다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식이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소경더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그런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그 당시 최고의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최고의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경건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소경이야 소경이야 그리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셨는가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도 예수님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입으로 설교하는 내용과 가르치는 내용과 너의 삶이 일치하느냐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종교인들 같으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사전 시작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다 그래요 무거운 짐은 율법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이건 해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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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착 가르쳐요 말로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손 하나 갖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 하나 갖다 안 해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는 하고 이거 해라,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게 맞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오수를 크게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성 그러니까 경문을 넓게 한단 말은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율법을 기록한 걸 차고 다녀요 이렇게 우리 저고리처럼 합니다 이게 넓을수록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넓을수록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넓은 경문을 차고 사방의 율법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만 그렇지 속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거 대단하십니다 아, 멋지십니다 경건하십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장자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락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속은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겉만 경건하게 치장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항상 맨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어른 노릇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른 노릇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기는 종교인이라는 거죠 심각하죠 그 다음에 16절 그 다음에 16절 16절입니다 시작 화의 쓸 질저 소경된 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킬 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하면 지킬 것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아주 모순된 게 뭐냐면요 그게 모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득이 되면 지켜라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질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리세인들이 바리세인들이 한 만 6천명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교 안에는 바리세인 사도개인 서기관 열심당 여러 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로 많은 파가 바리세파입니다 바리세인들을 바리세파 사도개인들은 사도개 파 그래 파가 있어요 파가 오늘날 우리 보면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 안에도 합동 통합 뭐 이렇게 있잖아요 파가 있다 파 그 당시 만 5천에서 만 6천 명 정도의 바리세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사회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 오늘날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정신세계 종교석인세계 이런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외식을 행하니까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신혁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세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악영향을 미칩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방해꾼 천국의 방해꾼이라는 심각해요 이 뒤에 다시 결론을 내리겠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바리세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외형이나 내고 외식자로 살면요 나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참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겉으로 볼 때 그냥 경무도 넓게 차고 율법도 그냥 치렁치렁 하고 다니고 율법도 달달달달 외우고 서기관들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외우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줄줄줄줄줄 하죠 그런데 이들이 외식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방해꾼 또 한 가지 15절 15절 보세요 새락 쓸진저 외식하는 바리샘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어깨으로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행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배나도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저부터도 잘 들어야 돼요 이 제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자식이 몇 배나 배나도 배나도 죄직해 만들고 배나도 악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온용하신 분이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강도가 와도 다 받아주십니다 창녀가 와도 받아주세요 가능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셨어요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다 저주받았다 원문에 보면 화하란 말은 저주란 뜻이에요 저주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이런 용어를 쓰신 거예요 화 있다 이 말은 저주받았다 너희는 저주받은 영혼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를 그를 좋아한다 대개 보면 종교인의 탁점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종교인입니까 우리 종교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주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토인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토의 사람들이에요 크리찬이라는 말은 그리토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토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 보세요 8절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오 너희는 다 형제니라 11 시작 성기는 자가 되어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미 낮아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로 하고 오히려 내 몸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크리찬들은 섬김받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줬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뭘 알아줍니까 예수님 말 알아주면 되지 그죠 저도 옛날에 완전히 지금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혈기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목사한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30대 40대 이런 때 했어요 어디다 목사한테 이래 뭐가 목사가 뭘 어땠어요 우리는 은근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의종한테 그러면 벌받아 막 그런 듯 그거 협박하는 거지 뭘 주의종한테 그러면 벌을 받아요 받을 수도 있겠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다가 고라일당이 그냥 생매당당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런 말씀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종한테 그러면 조주받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이분들이 옛날 바리세적인 생각을 가고 있구나 서기관 질서라고 근데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을 자필리뽀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게 아닙니다 빌리포서 2장 3절 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파여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금할 때는 시옷입니다 지옷을 하면 낮은 거고요 시옷을 하면 높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문법이 그렇습니다 남을 나보다 항상 높이 리스펙터라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이게 그리찬이에요 그리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계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너희도 이와 같이 알아 그랬어요 그리토인들은 얼굴로서부터 써있어야 돼 보여야 돼 겸손하구나 겸손하구나 이렇게 보면 그리토인이구나 겸손하구나 남을 무시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억누르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토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해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뭐만 있어요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아멘 멋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의무만 있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책임은 권리는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파리세인들이 왜 지적할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석의관들이 왜 남들을 자꾸 정죄할까요 자기는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기를 남을 남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겨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없다 다 나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다 믿음도 나보다 낫고 기도도 나보다 낫고 성경도 나보다 낫고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이 기둥 뒤에 있는 분들은 이쪽은 괜찮아 이쪽에 아멘을 잘하려고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나보다 나아요 나보다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지 나보다 못한 사람 괜히 그냥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거 하지 말라요 잘못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이건 이런거고 이런거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명령하고 지적하고 감독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야구부서 2장에 보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예 집에 가서 야구부서 2장을 다 읽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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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감동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적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적하고 감독하고 시키지 말고 내가 먼저 하자고 내가 먼저 예수님 보면 항상 본인이 솔선수범하시잖아요 다음에 우리는 앞장서서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리더십들의 단점이 뭐냐면 본인이 사실은 리더십들이 앞장서야 되거든요 리더십들이 항상 솔선해야 돼요 솔선 우리가 민수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합당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무벤지파 갓지파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요단 동편이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벤지파 가짜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상처를 주느냐 내 형제들을 실망하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무벤지파 가짜손을 책망했어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맨 앞서 갔어요 이겁니다 바로 항상 무벤지파 가짜손이 여우수와 함께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땅을 종복할 때요 무벤자손 가짜손이 항상 앞장섰어요 방패마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감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 할 수 있어요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솔선해서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헌신적인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 그리토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교회를 설립했고 사도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설립했고 여러분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후원받아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누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방과 나서 일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텐트 메이킹 미시널이에요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가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직자들 리더십들은요 지적하지 마세요 이제 감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앞장서서 설선하자 아멘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 모임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시키기만 해요 각 시키기만 해요 교회 가서 이거야 저거야 저거야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그래서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사역입니다 사역 아멘 섬기는 것도 사역이에요 섬기는 것도 그래서 먼저 된 우리 리더십들이 항상 설선수범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설선수범하세요 시키지만 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회사에 가면 부장님이 하세요 저도 학교 가면 제 아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해요 조교도 있고 개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매번 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청소를 하면 보고 알아요 아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란 말 안 해요 제가 가서 문 다 열고 그리고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알아요 제가 오기 전에 청소 다 해놔요 뭘로 한 거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신 말씀 잘 들었어야 돼요 13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못하게 한 거예요 천국의 방해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방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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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방해권이 잘못하면 우리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방해권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러면 방해권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해권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예수 잘 믿게 하고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섬기고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잘 믿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방해해가지고 그거 못 참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다면 천국 방해권이 돼요 큰일 납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 즉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장애물이 되지 말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장애물이 되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33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고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해요 나와 같이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의 길을 가로막아요 하나도 나도 구원 못 받고 나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교회에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자꾸 때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선 안 돼요 한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워주는 우리는 서로 지지대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낙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잘 세워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그리찬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지지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